이 막 싸가지고 오게 만들어 따 어디 숨었어 이놈 야 저 저 아 저 멀리서 엄청 잘 맞추네 이 녀석 어디 있었던거야 빠 쏴봐 미쳤다 저거 이거 왔다 부살다 내려왔어 저놈부터 잡아 저놈부터 다 두건 했고 와 체력이 높아 아 아파 아파 이쪽에도 쏘고 저쪽에도 쏘니까 안좋다 자리가 아 안좋아 앉아 숨어서 은폐 은폐 어 디컨이 좋아 잘한다 디컨이 디컨이 죽었어? 뭐야 피 만땅 됐어 흐흐흫 드럽게 약하네 와 댄스가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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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멀리서 자꾸 날쳐 미쳤네 오우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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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윈 됐다 잡았어 뭐지 진짜 잘 맞춘다 저암아긴데 말도안뎩 강화된 가죽 갑옷 오른데리 힘과 지구력의 일 쓰레기인데? 티카니 설마 쓸모가 없구나 마이 얼 구웅개 고기 하나만 쌉 구웅하나 아아! 아 누구야! 또 있어! 저건 별표가 아니고 해골은 뭐예요? 안좋은데 나 지금 위험한데? 레벨이 고렙이란 얘기야? 엄청 아픈데? 아우 나 위험하다 뒤쪽에도 아 살려주심 아아! 아씨 미치겠네 맞담떡이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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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 고렙지역이구나 미사일 런처 총알 다 쓸게 이게 쟤네도 무슨 파워아머 가지고 있네 레이더 주제 어디서 주셨어 저거 빼서 행동같고 총은 권총이야 불쌍하다 암어는 좋은데 총이 권총이야 가족들은 빠져라 알겠어? 전술수량 파이프 권총 책 밤낮 토큰 암어 왼팔 이런거 암어 왼팔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무겁지? 죽어 좀 지긋한 지긋지긋지긋한 이 새끼 의상당했나? 양팔이 없네 짐이 너무 많대 디컨이 어디있어 디컨이 어디있어 이거 무기라도 좀 들어라 무거워죽겠다 버려봐 망치 망치 좋나요 이거? 버려 그냥 무거워죽겠어 미세알 미세알 런처 둘게 제압용 대형망치 121발이네 쩌네 디코니 저기있다 어디있어 이거 뭐지 이거? 오고스타 보고서 완료했다 안전가원 상태 측정 여기였어? 조난신호는 뭐야 그러면 어딨지? 동료는 웬만하면 안죽더라고 저쪽인거 같은데 조난신호는 가볼게요 어차피 다 잡았으니까 딕 딕 딕 딕 또왔네 쓸모없는 녀석 진짜 또 전설이다 지니리끼리 싸우는거 같은데 슈퍼문턴트랑 구울습격자랑 지니리끼리 싸우는거 같거든 내가 구울습격자랑 좀 때려주고 딕 쩌 죽었네? 갑옷 껴주자고? 아 누구? 디컨니한테? 그래 갑옷 껴주면 효과있다고 그랬죠? 성기사 댄스는 아무것도 안껴줘도 알아서 세던데 아하하하하하 변이 변이 전설덕이 저기 변이했다고? 이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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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전설 진짜 잘나와 야행성 야구방망이 밤이 깊어질수록 피해량이 증가하지만 낮 동안 피해량이 감소한다 35 쓰레기같은게 많아? 좋은게 없어 디컨아 일로와봐 템 좀 가지고 있어봐 어 일단 장비좀 시켜줄게 아 난 무거워서 이거 다 가지고 있어 안차고 있는거 다 주면 되잖아 차라 이거 그게 없네 그치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무기도 지금 막 안쓸꺼 펜맨 이거 지금 핵폭탄 있긴 한데 타이어렌치 이런거 인도자는 쓸거고 삼당봉 혁명군 검 쓸거니까 야구방망이 이런거 다 넣어놔 저격속총 깡락 파워아머는 못입혀요? 어 오빠 가자 조난신호 저장하고 저장하고 놈의 무게 때문에 맨날 저장하고 근천데 근처 누가 지금 잡혔어 구해주자 우린 착하니까 85% 그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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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 도장 아아 엄청많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안 맞어 아니 댄스 없으니까 나 있어 장난 아닌데? 비켜 비키라고 도움한다는 녀석아 여태껏 댄스가 다 죽인거야 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애들이 나 총알도 없네 이제 권총 있어 권총 봤어 써 봤어 하아 아아 아 큰일이네 애들이 엄청 많아 야 총알 줘 총알 레이저에서 총 먹으면 총알 차니까 아 아 폭탄 난리났다 난리났어 뭐 이거 안가져 어어 뭐야 다친거야? 쓸모없는 녀석 아 왠치에 있는 애부터 처리하자 아 아 아 아 아 처음이야 파워하믄있고 죽은정은 처음이야 아 여태까지 댄스가 당한거구나 난 내가 잘해진줄 알았어 난 내가 잘해진줄 알았어 아니었어 아니야 저장했어 저장 뭔소리야 한 놈씩 가야겠다 한 놈씩 총알도 없어서 큰일이거든요 지금 아 흐이 나 흐으으으으 흑 흑흑 흑 흑흑 여기서 애들올때까지 기다려 금접으로 갑시다 머리 클티클 창이 되거든? 그렇지 별로 안달아 근데 탄약 부족 다음에 권총밖에 없는디? 권총 안맞잖아 이정 몹 다 잡을필었다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조난신호가 있어가지고 디큰아 거기 위험해 쓸모없는 녀석 기다려봐 디큰아 나 그 RPG있거든? 안되겠다 전해졌을때 쓸어버려야겠어 미사일 런처 이걸로 가야겠다 흐흫 그렇지 몇발 남았어 여섯발 몸빵 좋아 아 이런놈들한테 써야돼? 포관이 없어가지고 뭐야 저 AP 못올라네 오케이 좋다 세다 역시 RPG 도시 하하하하하 ifiqueaton 두루키 조금 다녀С ș 저거 밖에 안달아? 왜 이렇게 약해 RPG가 이거 발쓰고 일단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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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 이거 와봐 와봐 없어 일로 일로 칼이다 이놈아 칼 전기칼 전기칼 힘 구거든? 야 칼이 더 세 칼이 더 세다고 검들고 가야겠다 검들고 버프좀 빨아 버프 스텔스 부위 한번 써 숨었거든? 지졌다 숨어서 네 앞에가서 쏴주겠다 변신 됐어요 나 조난신호 찾아서 구하기만 하면 될거 아니야 이거 다잡을 필요없어 무식하게 93% 근천데 이 탑이 아닌가봐 어 폭탄 아 누구야 나 의심 풀렸어 내려가야 돼 이 탑이 아니야 아 맞다 파워하면 그냥 내릴 수 있지 안전하게 이쪽인가 팔하나 날라갔다고 어 나 오르파 어디갔어 나 있는데 팔 휘둘릴 수 있는데 망가졌나 오르팔 생팔이네 이제 이거는 수리를 해야되요? 집에가 수리해야되나봐 쓸모없네 어 슈퍼 무턴트 체인 이게 뭡니까 되게 좋아보이는데 나 좀 아파가지고 여기서 자자 파워 한번 벗어야 돼 잘라며 오케이 한시간 만자 피가 없어가지고 됐다 저장기 떼고 다시 타자 갓이 찔렸대 야 조난신호 이거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구해줄라는데 가야겠어 그냥 어딨는지 모르겠어 84% 좀 앞으로 가 오케이 저기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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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세 총보다 저기 스턴이냐 왜이렇게 데미지 안 들어가지 갑자기? 죽어 잡았다 쫌 했으면 레벨업이야 레이저 소총 스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 업 균형이름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공격을 제대로 못해 근천데 저기있다 저건가봐 아 콕놀이봐 아까 그 탑중에 하나 맞는 것 같은데 59.8% 아니야 여기 저기 저거 혹시 저기 밑에 접시한테나 저 표시인가? 아 여긴가 보네 여기 여긴해 여기 여기 올라가는거네 어 저건가 보네 여기 맞죠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맞아 여기네 누구길래 이렇게 어? 근데 이렇게 애들이 많은거 보니까 100% 좋은템 줍니다 사이드캐스트인데 빅템 줄듯 뭐야 이거 나이스 은신 이놈의 은신은 필요도 없는데 벌써 세개나 먹었어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아 구해줘야 될 사람은 어딨지? 좋은템다니구만 디콘이 좋아한다고? 캐..캐고이 이런거 좋아하네 여기가 아닌게 배 저긴가 근데? 저긴거 같아 이쪽에 있는 탑 저탑인가 봐 저탑 저탑 아 딱밖에 접시같이 생겼구만 여기네 여기 맞죠? 신호강도 다 올라간단 말이야 74.5% 올라간다 올라가 81.9% 뭐야 아까 왔던데잖아 아 아 어디야 어딥니까 미치겠네 이거 개노가다네 여기다 여기 여기가 정말 더 많이 올라갔어 진짜 많이 올라갔어 86%거든요 밑에인데도 86%야 여기네 잠깐만 여기 아까 방금 올라갔던데 아니지? 그렇지 91% 맞아 여기야 찾았다 야 다 잡았어 나와 누군데 조난신호 이렇게 보네요 다 잡았다고 어? 어? 아 여긴가? 여긴가보다 여기 여기 안에 있네 96% 여깄다 아 뭐야 죽었잖아 죽어있어 힘들게 구하러 왔더니 잠깐만 호로테이프 먹기 전에 중변에 템 좀 챙기고 10미리탄 10미리탄 조난신호기 죽었네 무슨일인지 한번 볼까요? 파리스 서기관 홀로테그 야전 서기관에 방어구 좋은템은 없는데? 무슨일이었습니까? 서기관 파리스 대체 무슨일이었죠 이건 찰수가 없구만 홀로 테이프를 들어야 될까 성기사님이 떠나신후 두시간이 지났다 뭐야 브라더우드야? 내 다리에 출연이 멈추지 않는다 내 다리에 출연이 멈추지 않는다 내 다리에 출연이 멈추지 않는다 브랜디스 이 메시지를 드린다면 애슐린을 제때 찾아야시길 빌어요 부쪽에 벙커로 가세요 아 무슨 뭔가 비밀이 있나본데? 다른 조난신호를 찾으라고 당신이 발견한 것을 브라더우드에게 보고도 하고 나 레일로드 갈기로 했는데 디콘아 어? 내가 옷 하나 주웠는데 한번 입어볼래? 야전 서기관에 방어구거든? 이거? 어 좀 있어보이는데 이제? 오오 야 이거 괜찮은데? 방어구도 좀 있나? 이제 좀 싸울 수 있겠어? 야 너 무기도 좀 이거 무기도 꾸졌죠 얘 아까 보니까 총알도 별로 안좋은것 같더라 총도 내가 안쓰는 무기 주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막 방사능 레이저총 이런거? 맹렬한 파워피스트? 이거 줘가지고 총알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죽는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 쓰다가 총알 떨어지 말해 바꿔줄테니까? 다루총으로? 어차피 도움도 안되는 놈이야 근접 무기 주고 몸빵하라고? 몸빵도 드럽게 약하던데? 자 이제 돌아가자 다 퀘스트 다 했으니까 오고스타 안전가옥 상태 측정 어디야 여기가 오고스타 안전지대 아까 거기서 측정하는건가 본데? 요쪽에 배만에 땐스형이 진짜 세게 세구나 일단 레일로우드 가더라도 땐스형이랑 같이 다녀야겠는데 땐스형도 옆에서 신스도 애들 막 얘기하고 그런거 보면 마음이 바뀔수도 있고 약간 봐줄수도 있잖아 지도도 고치자고? 알았어. 수리는 가서 해야 되잖아. 뭐야? 뭐 쫓아올 것 같은데? 들깨? 뭐야 이 들깨네. 정말 도움 안 되는 녀석. 없는 게 낫겠어. 먹먹는 게 낫겠어. 앞장 쓰지도 않아. 저격순가봐. 굿네이버에 구울이 있는데 효감도 최대치를 올리면 구울이랑 연인관계가 가능하다고요? 됐어요. 필요없습니다. 절로 가보자. 뭔 소리지? 사람이구나. 정창민. 오! 오우 맛있겠다. 조리대에요? 사람이 있네. 나도 좀 제작 좀. 이 정착지와는 우호관계가 아니다. 정착지 같은 게 맞네.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요리하면 그냥 하는 거지. 고기. 뮤턴트, 사냥개, 꽃등심. 개고기. 이게 다. 체력 아니겠습니까? 30분 동안 AP10. 이것도 괜찮네. 야오까이. 이것만 조리만 해도 경험치가 올라. 무게도 괜찮아지고. 자, 레벨이 드디어 20이 되었습니다. 소총수 아직 못찍고. 열쇠공. 폭탄막. 야행성. 인지력. 굴절자. 저격수. 조중경은 필요없고. 관통자도 아직 못찍고. 찍을 수 있는 게 없어. 무게 한도나 찍을까요? 정말 도움 되거든 나한테? 맨날 무게 무거워서. 맨날 빼고 그러거든. 힘 마지막 스킬 배우자고? 뭐지 그게? 아, 폭행열차? 그래. 파워아머니까. 게다가 지금 총알 없으면은. 근접도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주거든요? 그래. 힘을 하나 더 찍자. 힘 11. 뭐지? 버프때문인가? 그래. 지금. 원거리는 레이저 총 하나 가고. 근접도 좀 섞어서야겠어. 가자. 전사다 전사. 근접도 찍을 거예요 이제. 민첩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민첩. 아까 그거 뭐였죠? 민첩 중에 돌진하는 게 있더라고. 근접 때리면. 그게 뭐지? 은신 아니고. 잠귀신? 잠자는 사람이 일격에 죽일 수 있다고? 딴 거 필요 없고. 액션 포인트. 이동 표정. 닌자. 바치에. 사정거리가 길어진다. 스읍. 검법. 아닌데 어딨지? 때리면 붙어. 알아서 붙는 거 있던데. 근접으로 때리면. 바치로. 근접이 있어요? 돌진 맞아 그거? 이거야? 민첩 9나 찍어야 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민첩 9나 어떻게 찍어. 언제 찍어. 그냥 달려가서 때려야겠다. 왜? erst Lars. 서기는 더 flour 있는 거야? 근데 왜 이ago지? 언제 또 그 냐고. peoples糊으러 nelки Fair. 저기로 한 잔입slance Imperial. 어. 어저쁨 빠져어어어? 오케 별로 데미지가 센거 같지 않기도 하고 명령서 이런건 뭐예요? 명령서는? 파이프 소총이 한 발씩 쏘는 거였나? 병직은 좋은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 고기 하나 먹자 금저 퍽을 세팅해야되서 오케오케 밤빴다 쓰자구? 아잉 귀찮아있네 허적들은 빠져어 어디야 또? 오오 파염병은? 아잉 귀찮아잉 아잉 귀찮아잉 아잉 귀찮아잉 쎈데? 너음치만 좀 지금때 될거 같은데? 총보다 더 자극인거 같다고? 근데 쟤네 원래 허접해서 자 이봐야 총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총 672발짜리 있어 이거 근접으로는 굉장히 좋아 암살자총 이걸로 한번 가보자 아잉 귀찮아잉 정병 시절에 풍얼냥이라고요? 저는 저거 아니고 그거 들었다니까요 불봉? 교통봄 있잖아 그거 불봉 경강, 경강봉 저 교통소드였다니깐요 제가 저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아 저거 연락 흔듭니다 속도 줄이라고 진.. 뭔 소리야 깜짝이야 C 속도 줄이라고 연락.. 근데 지난 사람들이 처음엔 로봇인 줄 알아 로봇 같은 거 많거든 뭔 소리야 무섭게 오늘 유로트럭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 그 이상한 게임이 좀 늦어서 나를 자극해가지고 그 이상한 게임이 좀 늦어져요 어디야? 뭐야? 브라더우드다 쟤넨 맨날 싸워 브라더우드는 아! 이게 센 게 뭐냐면 바치모드일 때 바치모드가 감소가 많이 돼요 세이저 총알도 많아서 괜찮아 이쪽 길인데? 어.. 짱쎄 그렇죠 그냥 연쇄도 가능하지 지금 이건 이런덮 어디야 이런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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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멀어? 이상하게 멀지? 잠깐만 어디야? 여기네, 여기 어디야? 거의 다 왔는데 빠른 이동으로 올 걸 근접무기 개조퍽이요? 근접무기 개조퍽하면은 뭐, 철같은거 답니까? 안돼, 근데 폴아웃은 총을 쏴야지 근접은 2회차 때는 하는거고 처음부터 막, 근접으로 때리고 그러면 다잉라이트 뭐 이런걸 뭐가 달라 이상하잖아 다잉라이트 뭐야 정창민 죽었어 내가 죽인거 아닌데 레이저 그레니 뭐지 전설적인 레이더? 여기 안에 있나봐 전설적인 레이더 아악! 아악! 이렇게 지레가 많아 이거 지레 해수해 지레를 열라박아놨네 다 내꺼야 이거 지레 좋더라고 당연히 어? 이득 어? 어! 힉힉 큰일났다 아 변쇄력이 죽인다 권총지제 지뢰 조심하고 무서워 아 뭐야 뒤에 있어? 콩알탄이 아니라 피쳤나 쓸모없는 콩알탄 안으로 들어가자 레이더들이 있는데구만 다 쓸어버려 전설적인 레이더 있거든 뭐야 고기인가? 저기있다 맞는거야?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거야? 변이했어 변이한게 뭐에요 여러분? 변이하면 다시 피가 차던데 변신한거야? 아 방망이 들자 건방진 녀석이 야구빠따 밤에만 세진이는 빠따 어디갔죠? 빠따 저기다 줬나? 빠따가 없네 여기 어디갔어 여기있었는데 텐텐 캡스로미 오 19원 하하 여기 위에있네 하하하하 나 여기있는데 자 침착하게 아 아 걸켬 아 은심된거 일루와 전기 전기 녀석아 잡았다 개쌤 아 금고터리에 어 레이더 암호 오른발 자물쇠 따기 성공범위 증가 성공범위? 정말 쓰레기네요 금속방어구 이거 저 쟤한테 껴주자 나 나 나 이거 암호 다 깨지겠어 수리 엄청나오겠는데 연사단이어서가 연사 흐흐흐흫 콩콩콩콩 잡았다 디컨이 정말 쓸모없어 근처에도 없어 템 교환하려 그래도 바꿔야겠어 몽몽몽OTHER 이 내가 못쓰는게 있어 그거 파워 그 뭐지? 일단 디컨이 일로와봐 디컨아 디컨이 또 어디갔어 이씨 디컨아 일로와봐 쪼아 쪼아 쪼 와봐 짐좀 옮기게 여기있다 한대도 안받네 괜찮아 총알 많거든? 어딨어 디컨이 또 어디갔어 에픽마다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게 더럽게 무거 디컨아 나 지금 무게가 70이나 오버됐네요 아 저 바꿔줘야되는데 단축 연사 노답이야 이거 다 갖다줘야돼 레이저 소총 종 울리자구요? 이거 소환수 어떻게 오게합니까? 소환수 랜다 동료 어딨어 디컨아 무게도 좀 옮겨줘야되는데 저기있다 아 빡세 뭐 들고있는거야? 아 내가 아까 내가 쓰던거 어렸을때 쓰던거 그 독달린 그거 짐 내가 좋은거 많이 먹었거든 어음 다 가져가 아이고 결혼반지 줘버렸는데 흐흫 얘도 못뜨네 결혼반지는 주시고 가죽은 버려 버리기가 어떻게하지? 버리기는 내가 버려 그 다음에 무기중에서 이거있거든요 맹렬한 파워피스트 근데 내가 파워아머를 끼면 이걸 못껴 이거 껴 응 그거 껴 됐다 너 인종인계자래 딱 맞어울리네 오 좋다 그럼 내가 방 잠깐만 나 다른 방어 좀 껴줄께 한번에 딱 하고가자 어 가죽도 다 버리고 슈퍼무턴트체인 뭐지 필요없어 금속 이거 교환 금속 왜? 아 뭘게 많다고 이거 차 좋은건지 어떻게 알지 담금질 이 녀석 이 녀석이 차고있는것보다 지금께 더 좋은지 이게 안나오네 얘는 3이니까 뭐 안좋겠다 됐다 야 아내꺼 어디갔어 아 몰라 아이씨 캐스팅하자 지가 알아서 다니겠지 근데 여기 왜왔지 여기 아니야 우리 나가서 하기로 했잖아 전설탯 먹으라던데 그러고 다녀 여기다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돼 나가서 문으로 그저기 파워함 수리여 집에 가야지 수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또 뭐 좀 가만히 가야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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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